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오늘의 여행지는 진주입니다 아냐 베스틱을 까이 에프 Akkani 추웠어요? 어 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갑니다 진주 c 저기 너무 굵 어 사우스는 월미니까 아쉽 eat first or see first 여기는 장어가 유명한가 봐. 피시. 어디인 줄 알고 가는 거냐? 어디인 줄 알고 잡고 가? 체크해 봐야지. 추우니까 냉면 먹자. 냉면. 콜드누들. 냉면? 아, I don't know. 아빠 왜 디누누들 왜 이렇게 좋아해? 얘가 사나 봐. 수다리. 저기 진주 강에. 여기는 진주성 앞인데요. 들어가서 구경해 보기 전에 점심 먼저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는데요? 맛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석금 냉면이라는 게 있어서 시켜봤습니다. 보면 게 맛있네요. 요거는 이거 뭐지? 물고기 같은데? 이거 뭐지? 본, 본, 러버. 아빠,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얼음. 그래서 냉면이야. 이 냉면은 겨울 음식이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 그래서 온리인 윈터 캔 이 디스 원. 역시 냉면 식초 맛 빠지면 안 돼. 또 맛있지? 응. 오, 이거 코랭냉면. 코랭코디스. 딜리쇼스. 해줄 말이 없군. 해줄 말이 없군. 술주 냉면. 네, 감사합니다. 좋은 냉면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제대로 된 냉면 오랜만에 마셔본 게 아니라 먹어봤어요. 이거는 엄청 먹고 왔는데. 와, 진짜 이들 어떻게 했을까? 이거 엄청 먹어 온 건데. 아, 내가 만들어본 거. 아, 맞아. 너가 저번에 그 거중기 만들어 왔지? 응. 맞아. 그걸로 하고 왔어. 그치와니스 만들었어. 맞아. 아주 똘똘해요. 여기가 진주성이래요. 여기 1592년. I'm the Japanese invade here. I'm the Japanese invade here. 어. 아빠. 아빠, 저거 남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 저거. 아, 맞아. 다시 해봐. 어떻게 한다고? 아, 진짜. 엄청 맛있었나봐. 응, 맛있었나봐. 아빠, 저거 남자가? 아, 김시민 장군이래. He is the general fighting against the Japanese. 아빠 사람이 데려갔어. 나도 데려갈래. 머리 베이스볼. 논계. 논계라고 해서 1593년. When the Japanese soldiers came here. He hugged general Japanese. Jumped to the river and then kill and also shibataiji. Kind of a hero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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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와 홍콩알매 귀신정도 봤으면 무서울만도 하지. 아, 논계는 알았지만 진주인 건 처음 알았네요. 진주, 남강에서 빠졌구나. 강화로. 그냥 꼬시면 돼. 왜 이렇게. 어? 어, 크록스 안되는데. 어, 여기 실례가 있다. 어떤 거 할까. 내가 고를 수가 없어. 너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맞아. 너 이거 파란색밖에 사이즈 안 맞아. 아빠 이거 삐다. 신나 신나. 자, 준비 준비됐나요? 네.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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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쉽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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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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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귀여워요. 무서워요? 전혀 무서워요. 나running 여행이 더 힘들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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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Bottom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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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가 너무 잘 coltors. 왜 이렇게! 안 들려! 정답같은거! 야! 와! 너무 예쁘다. 헬멧 착용하겠습니다. 머리가 생각보다 크시네. 많이 커요. 제일 큰 사이즈. 머리 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뭔가 든 게 많아야 되는데. 재미있다. 연재 씨. 나 내려가. 와 이 시기 너무 재밌어. 아빠 왜 이렇게 걸으면 왜 있어? 신뢰화 신고 왔어. 진주까지 오는데 신뢰화 신었어요? 네. 나의 슬리퍼나. 슬리퍼나. 이거나 이거나. 여기가 커넥티드 위드 파악 이는 유등의 이름이 유등 그래서 여기 뮤지엄 이름은 유등전시관 와 이쁘다 유등은 등을 물에 띄어 보내는 그냥 플로팅이지 김시민 장군 진주 제너럴 사진은 저쪽에서 찍는 건가 봐요 여기 있으면 찍을 수도 있는데 저쪽에 찍을 수도 있는데 가족사진 하나 찍어둘 거예요 아우 감사하죠 네 착각 진주 분들은 친절하시군요 이게 뭔가 경남지역 내려오면 무뚝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또 와보니까 너무 친절들 하신대요 와우 아주 좋아요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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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마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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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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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치 그린치래요 아냐 아우 그린치맛을 좋아해요 너무 추워 옛날 생각난다 3년 저거 기억나? 코리아 퍼스트 타임 이것도 남산인데 베리 콜드 아빠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군요 유람선을 타야되는데 오늘 그나마 바람 안보는데도 밖에 계속 있었더니 춥네요 까니 까니 도둑끝 도둑끝 음 맛있어 여기는 진주야 응 여긴 진주야 아빠 왜 여기 진주 아빠 말하잖아 뜨거워 그런데 여기 와미 왜 추워 저녁에 추운건 어쩔 수 없나봐 왜 여기는 왜 이뻐 여기 이뻐요? 응 너가 더 이쁜데요 여기 여기 네 감사합니다 우와 전기 담요잖아 여기도 담요 자 유람선 김시민호 탑승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람선 관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루트도 2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은의 강알로 김포궁 안에 있는 경쾌로 해가 한 발이 딱 앉아있거든요 저 아이가 1593년 진주성이 함락되고 농계가 외장을 껴안고 성공하신 은근 은근 지혜도 포토존인걸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딱 항상 포지체하고 있네요 너무 이쁘다 붙어 엄마랑 붙어 너무 슬퍼져 의미를 또 찾게 해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존재 그럴까 You are born to love and to be loved I will say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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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지씨 추운 날이 넌 잘 어울리는거에요 여기 너무 핑크 핑크야 Because I put brush on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름에 와야해요. 여름에 와요. 여름에 와요. 그래도 나이티뷰다. 아주 좋아요. 발 얼겠다. 발 안 추워요? 추워요. 원래 오늘 저녁은 식당에 가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춥고 힘들어 해가지고 마트에서 간단히 장 봐가지고 호텔로 가려고 합니다. 아빠, 루코! 우와, 루코! 뭐야? 아빠, 루코! 뭐야? 귀여운데요? 어? 귀엽죠, 엄마? 감사합니다. 귀여워! 우와, 아빠 이거 샴포예요? 어, 비누예요. 여기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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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게 재미있었어요? 둘다 둘다래 역마 슈퍼 청자영원 와 옛날 가게들이다 진짜 아빠 옛날 역 뭐가 보여? 뭐야 이거 나무야? 여기가 뭐지? 우와 여기도 뭔가 밑에? 그치 여기서 막 계란 까먹고 하는거야 이렇게 골덴이 되어있어요 우리 이거 골덴이 되어있어요 아빠 하모 하모 얘 이름이 하모래 해봐 하모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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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짧아 왜이렇게 쉬울때야 가자 가자 그냥 여기가 뭐해 내가 또 이럴봐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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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하나 사야겠는데 이거 하나 과메기가 어떤 물고기로 만드는거죠? 꽁치 꽁치 집에 가서 먹어 하하하하 이틀간 돌아본 진주 야경이랑 냉면이 기억에 남는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의 하루가 간다 acht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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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